전기 관련 일을 하던 중 고압선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다는 아저씨. 그 당시 우연히 한 방송에서 촬영한 영상이 남아있었는데 사고 후 큰 고비를 가까스로 넘긴 아저씨. 그러나 살기 위해 왼팔을 포기해야 했다. 그리고 얼마 뒤 폐혈증에 걸려 남은 오른팔마저 절단하게 됐다는데.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서 분대를 다 풀고 딱 병식을 두려워줘요. 하늘이 노란 거예요. 진짜 아름다워. 진짜 가슴이 비어있다. 목숨 말고 다른 걸 선택할 수는 없었다. 하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란 결코 쉽지 않았는데. 아내가 먼저 강해져야 했고 그렇게 부부는 그 긴 시간을 함께 견뎠다. 아내가 고맙고 또 안쓰러운 아저씨.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일어서고 싶었다.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일어서고 싶었다. 주위의 시선 때문에 한여름에도 꼭 긴 팔을 입었다는 아저씨. 그러나 당당해지자 마음을 고쳐먹은 후 옷을 벗지 않고는 들어갈 수도 없는 수영에 도전했다는데. 장애를 입다 보니까 남들하고 교복암이나 나서고 싶었는데 좀 지 마음이 우쩍했었죠. 그래서 좀 자신감이 생겨야 되겠다는 생각에 수영을 해야 되겠다고 남한테 보유고. 그리고 아저씨는 지난해 지인의 권유로 철인 3종 경기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. 기증이 있었어. 기증이 있었어. 기증이 있었어. 나와서 약간 좀 감성 고맙죠. 내 스스로. 또 한 번 자신의 벽을 넘기 위해 선 자료. 아저씨에게 장애는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극복할 수는 있는 것이었다. 그리고 드디어. 결전의 날이 밝았는데. 몸을 풀어도 어쩔 수 없는 모양. 한 마라만 더 줄 것이야. 떨려. 난 떨려 죽겠어. 괜히 또 할 것이네.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. 이제 출발할 시간이다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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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내의 응원 속에 출발선으로 향하는데. 긴장감을 내려놓고 아저씨는 오늘도 완주에 성공할 수 있을까. 이üg다. 다행히 출발은 순조롭다. 자기하고 싸우고, 그래야 또 나중에 더한 일이 생겨서 극복할 수 있으니까. 이제부턴 혼자만의 싸움 그런데 중간쯤에 멈춰서 버린 아저씨 잠시 숨을 고르고 또다시 물살을 가른다 그 안타까운 모습에 지켜보던 아내는 결국 눈물을 보이고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무사히 수영을 마친 아저씨 무겁게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달리기 시작한다 숨가쁘게 달려 다시 만난 부부